파비안 루이스는 이 친구는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제가 지난 경기를 보면서 에메리가 너무 못했다. 비티냐가 너무 못했다. 이 선수가 둘 다 횡패스밖에 안 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비안 루이스는 횡패스도 못 못 들었어요. 이 장면에서 이 둘을 빼기로 결정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 표정에 나오죠. 이게 정확히 어떤 표정이냐면 아... 뭐하냐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잘 뛰어야 돼. 나 지금... 아 나 진짜 잘 해야 되고 아 나 지금 생대를 망해서 지금 나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아 나 진짜 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하냐 너...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 보여주는 이게 진정하자. 열리지 말자. 나이스하게 하자. 아 기분 좋게 하자.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로 말리면 안 된다. 감독의 많은 욕심이 경기를 망쳤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하게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강인대디로서 여러분들 강인대디는 어떻습니까? 강인대디는 절대로 못했을 때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강인대디는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하고 못했을 때는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PSG의 첫 경기를 보고 나서 정확히 어떤 평가를 내렸죠? PSG 첫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은 이강인도 잘한 경기가 아니다. 허나 옆에 뛰는 친구들이 너무 못했기에 이강인이 잘해 보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못하는 애들 중에도 못해 보였어요.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점이 있죠. 여러분들 못하는 애들 중에도 못해 보였는데 그러면은 왜 못해 보였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못해 보였는데 왜 못해 보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강인에게 하키미 롤을 줬습니다. 하키미 롤. 그러니까 하키미가 우측에서 뛰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치가 뭔가요.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왜? 뒷공간을 뛰어야 되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반대로는 오른쪽에는 비티냐 비티냐가 있는 자리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버래핑을 나가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더래핑도 아닙니다. 오버래핑을 나가야 되는 위치에 서서 이강인으로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던 전술이에요. 하키미로 했던 것처럼. 근데 이강인은 그거에 특화된 선수는 아닙니다. 허나 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PSG의 스쿼드를 보면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냉정한 거예요. 축구라는 건 여러분들 11명이 뛰어야 되고 내가 이 선수가 너무 좋지만 이 선수를 어느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와요. 근데 하키미는 우측을 뛸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덴벨레가 영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은밥에도 새로운 영입이나 다름이 없죠. 왜냐 훈련을 아시아토도 같이 안 갔고 프리시즌부터 같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발로 뛸 수가 절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단을 쫙 봤을 때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애. 이강인밖에 없어요. 이강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원래부터 변형 스리백을 가져가면서 리카랑 스키나르랑 다닐로를 놓고 스리백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갑자기 포 백으로 바꾸면서 리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왼발잡이에 왼쪽 윙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는지 멤버를 쫙 봤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인을 기용한 거예요. 이강인을 그 자리에 기용하려고 영입한 건 아니지만 이강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강인을 쓴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뛸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어쨌든 간에 내가 그 파리 생제르망 옷을 입고 그 포지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내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속도가 느리다면 속도가 느린대로 다른 플레이를 해서라도 빛나야 되는 게 축구라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강인이 본인이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볼이 안 들어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옆에서 뛰는 파비앙 루이스라는 선수가 냉정하게 말해서 같이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강인이랑 파비앙 루이스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둘이 같이 못했거든. 왼쪽 사이드가 오른쪽 사이드보다 못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가 안 풀리고 있다는 가정하면 덴벨레랑 은바페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이 두 선수는 들어와야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파리 생제르망은. 왜? 두 번째 경기도 비길 수 없으니까. 혹은 질 수 없으니까. 근데 우측에서는 하킴이랑 비티냐가 깔짝댔어요. 적어도. 적어도 하킴이는 슈팅을 하나 때렸고 뭐 이강인도 마지막에 결국 슈팅을 하나 때렸지만 하킴이는 오버래핑을 나가서 속도감을 보여주면서 유오슈팅을 때렸고 비티냐는 우측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왼쪽에서는 이강인이 하킴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처럼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뒷공간 침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파비안 루이스는 이 친구는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어... 냉정하게 제가 지난 경기를 보면서 에메리가 너무 못했다. 비티냐가 너무 못했다. 이 선수가 둘 다 횡패스밖에 안 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비안 루이스는 횡패스도 못 놓더라고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 파비안 루이스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둘이 같이 뛰고 있는데 둘이 같이 못해버리는 선택들을 둘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둘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둘을 빼면서 덴벨레에게 하킴이 롤을 줬죠. 역발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라고. 제가 왜 첫 경기 때 이강인 경기를 보면서 엔리키가 이강인을 윙으로 보기보다는 미드필드로 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킴이가 오버리핑을 나가고 이강인이 안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덴벨레랑 은바페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덴벨레를 오른쪽 윙백 자리에 넣어버리죠. 하킴이 자리에. 왜? 덴벨레는 벌려서 공을 받아서 역발로 자기가 치고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 선수이니까. 그리고 하킴이를 은바페 쪽으로 보내버리면서 은바페한테 파비안 루이스 롤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킴이한테 이강인 롤을 맡깁니다. 그럼 뭘 의미하나요? 킴이 역할을 이강인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같이 뛰는 선수도 이 선수가 뭐 부상 복귀해서 몇 년 만에 경기를 뛰는 경기인가 혹은 신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많은 장면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카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고요. 이강인이 뒷공간을 침투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롱볼을 때리는 상황이 나죠. 이런 스피드 경쟁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볼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에서 이 둘을 빼기로 결정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 파비안 루이스가 공을 터치했고 이강인은 본인이 속도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발밑으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점점점점 치고 나가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 갑자기 이거를 아웃사이드 패스 본인한테 멘트가 붙어버리니까 갑자기 이거를 노룩식으로 아웃사이드 패스를 말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당연히 이거를 리액션해서 잡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키미도 못 잡고 덴벨레도 못 잡고 은바페도 못 잡는 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표정에 나오죠. 이게 정확히 어떤 표정이냐면 아 뭐하냐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잘 뛰어야 돼 나 지금 아 나 진짜 축구 잘해야 되고 아 나 지금 생제르망해서 지금 나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아 나 진짜 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하냐 너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 보여주는 이게 진정하자 열리지 말자 나이스하게 하자 아 기분 좋게 하자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로 말리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말리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축구로 하자 이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은바페와 덴벨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 둘이 남다른 선수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은바페와 덴벨레는 확실히 남다르구나 월클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정확히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은바페가 PK를 성공시키고 은바페가 본인의 파리 생제르망의 킹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PK가 하킴이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경기를 비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를 봤을 때 지도자 입장에서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감독의 많은 욕심이 경기를 망쳤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을 왼쪽 윙백에 써서 이게 아니라 파비안 루이스를 그 자리에 써서 그게 아니라 가끔은 내가 아무리 추구하는 전술이 있고 내가 쓰고 싶은 전술이 있어도 현재 부상이 있든 멤버가 그렇게 안 되면 약간의 변형은 줘야 되는 게 축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티키타카를 하고 싶어 근데 티키타카 할 멤버가 안 돼. 얘네가 하프스페이스 지배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적당히 티키타카를 하고 다이렉트 축구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한쪽 사이드에 오버로드를 가져가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에 아예 몰빵을 놔서 크로스 전술을 간다든가 혹은 하무스를 보고 롱킥을 때려서 하무스가 떨구는 걸 가지고 이 발발이들이 재차박을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엔리케는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옷들을 위치해두면서 꾸역꾸역꾸역 선수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경기력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PSG가 마땅히 제대로 된 공격을 했나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바페 덴벨레가 들어오고 나서 화끈해진 건 맞아요. 그 두 선수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허나 전체적인 경기로 봤을 때는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 진짜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실 거 혹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린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문도그 이강인 탁 주전이라매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죠. 어 탁 주전이었잖아 지금까지 두 경기 리그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탁 주전으로 나왔잖아 어 여러분들 탁 주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기지를 못하고 있으니 옐로 카드 받은 이강인과 경기력이 안 좋았던 파빈류를 뺀 거예요. 여러분들 파빈류는 다음 경기에서 주전으로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솔직히 에메리는 조금 보여줬어. 그러니까 뭘 보여줬냐면 그래도 본인 몸 안에 소감이 있다라는 걸 보너스 보여줬어요. 근데 하무스라든가 비티냐는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변치 않고요. 저는 오늘로써 스타팅 라인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윙백에 덴벨레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은바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원래 은바페를 오늘 이강인이 띈 자리에 엔리키가 뜨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왼쪽 윙백에 하키미 씁니다. 오른쪽 윙백에 하키미를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오른쪽 윙백에 덴벨레에 쓸 거고요. 왼쪽 윙백에 하키미를 씁니다. 그러면서 은바페를 바비앙 루이스 자리에 갖다 놓겠죠. 그러면 우가르테는 어차피 수비적인 선수기기 때문에 우가르테랑 에메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강인의 자리는 비티냐 자리다. 저는 다음 경기에 비티냐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이강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국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강인을 너무 커버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축구라는 게 감독도 이런 욕심을 부리면서 이강인을 윙백에 썼을 때 본인도 이게 이강인의 색깔이 아니라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파비안 루이스가 못했다라는 걸 감독도 알 거예요. 근데 코너킥이라든가 이런 거 세트피스 담당을 하는 게 이강인이었잖아요. 애초에 두 경기 다. 그리고 이강인이 그 코너킥을 찰 때마다 위협한 장면이 나왔어요.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티냐 자리에 이강인이 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강인이 비티냐 자리에 한번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이 비티냐 자리에 들어와서 뛰고 덴벨레가 실제로 뛰고 은바페가 반대서 뛰고 있다면 이강인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상식상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이론상 사실 이강인이 비티냐한테 밀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비티냐가 프랑스인도 아니잖아. 에메리한테 밀리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왜냐? 에메리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자국에서 키우고 싶은 선수니까 에메리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메리는 한 칸 아래서 뛰거든. 에메리가 한 칸 위에서 뛰는 게 아니라 한 칸 아래서 뛰는 선수고 그 다음에 비티냐가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데 오늘 비티냐가 그 우측 윙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첫 번째 경기에 이강인이 보여준 우측 윙에서 보여준 플레이보다 좋았냐 나빴냐 라고 말하면 나빴어요. 오늘 이강인이 뺀 거는 당연한 거죠. 오늘만 봤을 때 왼쪽 윙백을 띈 이강인은 오른쪽 윙을 띈 비티냐보다 못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무한위를 만약에 실제로 진짜 영입을 하게 된다면 하무스도 벤치행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질이고 뭐고 이런 건 여러분들 물론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두 경기를 본 파리 생제르방을 보면서 느낀 건 클럽 자체가 메가 클럽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피해싸지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또 우리도 이제는 슬슬 그냥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싸를 보면서 사실 이브라하이무치 있을 때도 그랬고 라베지 있었을 때도 그렇고 베라티가 맨날 중원을 장악해주고 막 그때 당시엔 티아고 실바 센터백에 있었고 진짜 멤버들이 항상 좋았어요. 진짜 디마리아 뛰지 드락슬러 한때 잘 뛸 때였지 이 뛰는 선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뭐 그 다음에 메시도 왔지 네이마르도 왔지 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항상 근데 이번 시즌에 피해싸지는 진짜 덴벨레랑 네이마를 빼면 패스만 잘하는 론도만 잘하는 그냥 리강팀이에요. 대신 마르키뉴스 둔나룸마 이런 든든한 골대를 지키고 수비 라인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수비수가 있는 거지 어 평균입니다. 그냥 그건 팩트에요. 도구님 강인이 허벅지 상태는 어때 보여요? 오늘 보면은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전반에 보면은 이강인이 몇 번 공을 잡았을 때 지난 경기에서 하지 않았던 수준의 이 이 흔들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첫 경기에 비해 몸은 좋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경기에 비해 오히려 이강인의 몸은 좋아 보였다. 좀 아쉬워요. 저도 저도 아쉬운데 은바페랑 덴벨레가 기다리고 있으면 두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면 가장 못한 둘이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전반전을 뛴 11명 중에 가장 못한 둘을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된다면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즈는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디가 미끄러워서 뭐 이강인이 못했다. 이거는 뭐 그냥 변명일 뿐이고요. 잔디가 미끄러워도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오래 사장해서 축구를 해도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오늘은 그냥 못했어요. 네. 그냥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냉정하게 국봉을 빼고 이 선수를 쓸래 저 선수를 쓸래 하면은 저는 이강인을 비티냐 대신에 쓸게 쓸 것 같아요. 근데 클럽 자체 구단 자체는 메가 클럽이지만 오늘의 경기를 봤을 때 메가 클럽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진짜. 또 토트넘 경기를 보고 넘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 이 비티냐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 솔레르 이런 선수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중계할 때는 경기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진짜 뇌절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뇌절이 나오는 경기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경기라도 그냥 친구랑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노가리 털면서 경기 보는 것처럼 일부러 김꼬치랑 중계를 한 거니까 너무 막 개그코드에 진지하게 반응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여러분들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